3구 대통령 선거 한 번 여러분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서울 서초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동별로 받은 득표수가 다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와 받은 득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와 받은 득표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서울 서초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죠. 흥미로운 것은 보시게 되면 서초 1동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1동. 하살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1동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26%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서초 1동에서.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이 12%가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26%인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38%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차이는 0의 3%가 나와 있는데 12%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서초 1동의 두 번째 여러분들 칸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3구 대통령 선거 서초구 서초 1동에서 사전투표 당일 투표 득표율이 7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무려 격차가 11% 정도 마이너스 11%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죠. 윤석열 후보가 서초 1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70%를 득표했으면 사전투표에서도 70%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59%가 나온 겁니다. 11%나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를 빼앗아 갔다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거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초 1동에 지금 화살표 있는 데입니다. 서초 1동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재명은 플러스 12%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11%만 보더라도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표를 빼앗고 그만큼 한쪽에 표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서초 2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는 우측의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 사전투표 득표율이 33%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거죠.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24%면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도 24%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33% 나온 거죠.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놓아줬다는 겁니다. 9%만큼.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2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73% 압도적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4%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형께서 마이너스 9%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형께 플러스 9%를 그냥 더해 준 겁니다. 동별로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초 3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2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름들 39%입니다. 당일 이름 26% 나온 사람이 사전도 26%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뻥 튀겨 가지고 13%돼 가지고 39%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동단위에서 다 뭡니까? 전산 조작에 이루어진 겁니다. 옆에 이제 윤석열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70%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가 나온 겁니다. 이런 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흔히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일 투표가 이름들 윤석열 후보가 70% 나왔으면 사전도 70% 나와 있는데 얼마나 오지게 이런 표를 빼앗았으면 59%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은 전산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작업인 거죠. 서초 4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17%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31%입니다. 15%만큼 표가 더해진 겁니다.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81%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66%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4%가 나온 겁니다. 미쳐도 이만쯤만 미친 수치가 아닌 겁니다. 당일이 81% 나온 사람이 사전이 66%밖에 안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름들 표를 빼앗았으면 이런 수치가 나오냐? 그러니까 14% 빼앗아 가지고 윤석열이한테 15% 대해준 겁니다. 14% 빼앗아 가지고 15% 대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자문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이 22% 사전 득표율이 31% 사전 빼기 당일이 여러분들 10%나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격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에서 22%를 받은 다음에 사전에서는 끙충대가 31%를 받냐? 이런 알 수 없느냐?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일 득표 득표율이 75% 사전 득표율이 뭡니까? 66%가 나온 겁니다. 75%가 66%의 차이란 것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온 거죠. 모든 동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뭐죠?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가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해보게 되니까 당일 투표 득표라고 이러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천량지차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전산을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표를 빼앗아다가 이재명한테 대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그리고 표를 얼마나 빼앗았냐? 그렇게 여러분 궁금하면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딱 표가 나오네요. 여러분 표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서초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사전 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더불어민국의 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딱 군수 후보들이 다 나옵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여러분들 서초구에서 13만 55명입니다. 그럼 윤석열과 함께 해서 얼마를 빼앗았냐? 20%를 빼앗은 거죠.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20%는 심상정 함께 20%를 빼앗고 나머지 모든 손은 안 댔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20%를 빼앗으면 15,265표를 이재명이 꿀꺼덕 먹었고 심상정의 518표를 꿀꺼덕 먹었고 총 조작표 수는 15,783표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최종 결과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서초구에서 당일 투표 득표를 26%밖에 못 받았는데 사전 투표 득표는 38%를 뻥튀기를 12%나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은 서초구에서 당일 투표 득표를 70%를 받았는데 표를 황창 빼앗아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는 59%밖에 못 받은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데는 다 당일과 사전의 0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전 득표율이 뻥튀기 된 것을 다 수정한 것이 4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4번이 진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입니다. 4번하고 5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거의 제로값입니다. 선거를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과 당일은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미친 숫자가 나옵니다. 서초구처럼 이재명은 플러스 11%, 윤석열은 마이너스 11%.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서초구 사례입니다. 강남구 사례는 이만큼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송파구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강동구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중구는 이게 부산이네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부산중구, 부산영동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은 다 이렇게 이런 부산서구에서 여러분들 조작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부산서구의 이름 조작을 한 걸 보니까 이게 부산서구 자료입니다. 동대신 1동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쳐놓으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8, 플러스 10, 이재명은 다 플러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지입니다. 이렇게 표를 훔치고 표를 빼앗은 것을 다 수정하니까 이렇게 차이값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거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 득표율을 구한 거고 이거는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양심이나 제가 갖고 있는 지성을 미뤄보면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그냥 사회가 맛이 가도 이만저만 간 게 아닙니다. 이거를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번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승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참 정말 병이 많이 들었구나 이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나머지 사람들은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컴퓨터는 아주 정직해가지고 조작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다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여기 딱 나오네요. 대한민국의 3구 대통령 선거 서초구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위에 23.4%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23.4%의 표를 보시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나오네요. 여기 23.4%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윤석열 한께 11.2%를 빼앗고 마이너스입니다. 심상정에게 마이너스 2%를 빼앗고 이걸 고스란히 플러스 11.7%를 이재명 한께 대해준 겁니다. 23.4%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표를 23.4% 사전투표 선거인 수위에 23.4%를 이동시킨 겁니다. 표를 여기서 마이너스 11.2% 표를 빼앗았다는 거죠. 플러스 11.7% 표를 대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희한하게 나옵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조작을 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의 10% 내외 그다음에 윤석열은 마이너스 10% 내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훔쳐간 것 또 빼앗긴 걸 다 교정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교정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날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차익값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거의 0과 5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날렵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하나도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냥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0% 그다음에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10%의 그래프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빼앗아간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주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날씬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날씬한 그래프가. 이렇게 뭡니까. 이런 분석작업들이 다 이런들 뭐죠. 이렇게 끝난 겁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다 부산중구 부산진구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 핵심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이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참관 100만 명 2만 명을 투입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 몇 명이 그냥 한두 사람만도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언제 포착이 되냐 선거 결과가 나와야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참관인 뭘 수없이 투입해가 날밤을 새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것이 전산을 이용한 후보 사이의 득표 수위동인 겁니다. 그건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야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부정선거 규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기여를 했지만 또 제야전문가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산조작이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 사이의 득표수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다는 거죠. 그것은 현장에서 발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행하기도 그것은 선거 데이터가 나와봐야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거다.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선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제야전문가 분석해보니까 다 조작을 했구나. 2017년은 대통령 선거도 다 제야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온 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 서초구처럼 뚱뚱한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서초구의 동에서 윤석열을 함께 여러분들 당일투표에 있는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동민들이 사전투표에는 이재명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두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회인 거죠. 이런 선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를 계속해 나가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뭡니까 서해상에서 그 해양수산부에 이대진 씨 같은 그런 억울한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 지금 상황은 암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뭐 관심이 없고 이게 이런 걸 보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미친 사회라 안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선거를 뭡니까 조작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술 마시듯이 하는데도 그냥 조용한 사회니까 그게 어떻게 사회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